오이치 오이치 아뢴 마요네즈 앗 찹쌀 phenomenon 꼬치에 올려서 자른 후에 뒤집어주세요 매실청 반스푼 식초 한스푼 매실청 1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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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마늘, 이렇게 반스푼, 설탕, 반스푼, 통깨. 오이쥐에서 짠맛이 아직 안 났어.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. 고춧가루, 다진 마늘, 물엿, 고춧가루, 매실청도 반스푼, 들기름 한스푼. 간은 감으로 합니다. 부족하면 더 넣고, 짜하면 물 넣고. точ은 감으로 한방에 넣어서, hem에 먹어서요. 토마토 잘 먹어야겠어요. 그래도 잘 먹었으면 아프지 not to drink. 물에나게 먹을 수 있는 아이만 넣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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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바인 설탕 설탕 사과 후추 조금만 넣어주세요 빛매 양념장 소금 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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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는 어묵 싱거워서 소금 간을 좀 했어요 닭다리에 냉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ㅎㅎ 닭다리의 만두가 너무 편해요 ㅎㅎ 너무 맛있었어요 ㅎㅎ 만두가 너무 미끄러워요 ㅋㅋ 갈비만두 여기서 미친만두를 찾아보세요 미친만두? 난 알겠다 가봐서 여기 굉장히 미용도 내가 만들었는데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? 만두 고기만두를 먼저 먹겠어 엄청 커 먹어야지 다 먹는다 매운 만두 한 번 먹어봐 그게 진짜 제일 매운 만두예요 미친만두 무겁다 무겁다 응 만두 터졌어 조심하세요 어때? 아직 못 있어 좀 이따와 살짝 매울라 그래 살짝 매울라 그래 여름에 오이지 비빔국수도 괜찮네 오이지가 제철 지금 먹을 음식이니까 너무 맛있어 내가 주문한 거 너무 맛있어 거짓말이 많이 먹어야지 진짜 맛있더라 그것도 잘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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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김치만두 느낌 매콤한 김치만두 매콤한 김치만두 매콤한 김치만두인데 맵지 않네 어디 가anı anlam에 대단하신데? 이게 미친만두야 불이 빠졌네 우린 먹었어 생긴 Mario 아 미친 만두 갑니다. 이거는 속 안이 우와 이렇게 한 개나 반 개 먹었을 때는 매운지 몰라. 두 개, 세 개 먹으면 쌓여가지고 엄청 매워져요. 맵네, 난 벌써. 이거 만두랑 단무지랑 먹어야 돼. 아 근데 또 왜요? 아 난 갈비만두가 맛있다. 그래? 아 맵다. 왔다. 너무 매워. 갑자기. 맞다. 갑자기 맵지. 엄마 매운 대신 자존심 때문에 참는 거 아니야? 너무 매워. 원래 이렇게 매웠나? 갈비만두. 엄마는 눈이 없압쌀해야 Mau시오. 가위나와 고소. Goldman. 엄마는 너무 매워. 그 단지. Mr. 이 방향은 너는 진짜 안치지 않을까? 뭐예요? 나의 기운자대. Cavalic. 한테는 공부를 겹쳐가다. 아, 어떤 사람.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의 눈을 보여주고. 내 방향이 돋아내버렸어요. Fifteen짱. 오늘의 옷을 겹쳐서 하는 거 아니었는 게. 음, 이런 걸 테라. 야视. 진짜 잘 안치더라구요. 와 매운 게 나시질 않네 여기서 갈비만두 지금 이거 안 매운데 끓였어 오늘 오일이 건져서 같이 먹어봐 맛있다 너무 매워서 갈비만두 김치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...